안녕하세요 아, 숨었다. 오빠, 언제 밥 한 번 살게. 저 오늘도 괜찮아요. 내일도 괜찮은데. 어,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다음 주에 연락 좀. 다음 주. 갈게. 세연아, 거기서 뭐 해? 아, 나 음료수, 음료수 먹으려고.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겠죠? 네. 근데 왜 돈이 없지? 돈이 어디 있을까? 너 정우 선배 좋아해? 그렇게 티를 내는데 어떻게 몰라. 티나? 너 막 답장도 바로바로 하고. 약속도 너가 먼저 잡으려고 하지? 어떻게 알았어? 야하.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지겠다. 좀 답장도 착착히 하고. 밀당도 좀 하고 해야지. 그렇긴 한데. 아휴, 모르겠다. 파이팅해라. 나 간다. 세연아. 야. 고마워. 네. 아. 이쪽은데 여자친구 한길이. 아, 너. 너네들이 같이 영화 수업 듣지 않아? 응. 아, 안녕하세요. 수업들 보면 이제부터 아는 척하기. 같이 점심 먹을래? 아, 저 배가 안 고파서. 아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나 나중에 밥. built. 오후็ 욕 3 미소 5 마저 오 네 고마워. 오 네 댄피에 오 네 오